선영이. 선영아. 뭔데요? 우리 괴물센터 고수희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. 좋았어, 좋았어. 좋았어, 좋았어. 도연아! 야, 야, 야. 도연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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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너, 너 왜? 자, 공수희. 공수희, 공수희. 공수희, 공수희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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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형님. 농구 재밌다. 아, 농구 재밌다. 재밌어, 재밌어, 진짜. 수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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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희. 수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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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희. 자연아. 반다. 자. 변슛. 자연아. 반다. 자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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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습니다. 과연 우리 일산의 마라이가 오늘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한 골을 넣을 수 있을지. 아우!